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2차 세계 선교대에 잘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덱스토 목사님은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안성이라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덱스토 목사님은 스타성이 있어. 주일 학교 아이들 난리났었어요. 사인 받고 난리났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딸이 또 이 날이 큰일 났어요. 자기는 흑인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게 꿈이랍니다. 담임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 아직도 안 변했냐 했더니 아직도 안 변했대. 이래갖고 이제 텍스토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에 상당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며느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며느리 하자고 그랬다고요. 윌리엄이나 조나타니 아니면 다른 며느리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요. 윌리엄이나 조나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없죠. 어쨌든 이번에 세계 선교대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37개국 모든 나라 민족을 치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참된 서밋을 랩런트 서밋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안에 세계 237개국의 민족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5,000개 대학을 정말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 안에 5,000개 대학만 세밀하게 봐도 전세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고 그 속에 237개국이 있어요. If we saved all foreign students studying at these 5,000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America we'd be a step closer to the goal of saving all 237 nations of the world. 미국 보고만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다. Before I left for Korea for the convention I said on the pulpit that evangelizing America is our heavenly mandate. 이 시대 로마 우리의 땅 끝 우리가 미국에 살아야 될 이유다. 여러분요, 정말로 이 천명을 깨닫는 날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올 겁니다. The day we realized this heavenly mandate we will have found answers to all of our problems.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에 살게 하셨는가? Why God allowed me to live here?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이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Why God allowed me to go through all these harshhips?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미국 땅에서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셔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깨달을 때 모든 축복이 새로 시작되고 모든 문이 열리는 키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The day you realize answers to these questions you will have open doors to all blessings. 여러분, 정말 언약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오해부터 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상처라든가 불신하기라는 이런 게 전부 다 오해와 나도 모르는 착각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 오해버려야 돼요. 첫째 237개국 모든 민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오해를 버리라는 거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세상의 뭔가를 좀 얻고 싶죠. 그러나 그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뭐라 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말을 찾는다는 거에요. 그 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성공 다 그 속에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 없어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본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살리고자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마귀도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가 이긴 줄 착각했을 거에요. 그리스도는 이걸로 끝낸 거다. 마귀가 착각한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37개국 이 십자가에 언약 붙잡고 가면 나도 살고 그 237개국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237개국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에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모자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서 내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에요. 여러분 그 증거 가지고 나를 온 세상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에요. 전도는요 단순히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예약해 보이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국의 왕자로 있던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결론 내고 체험했던 그 모세를 쓰신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깨끗한 척하고 교만에 빠져있던 이런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니까요. 무식하고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갈릴리의 제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거에요. 바라볼 뿐이 그분밖에 없어요. 바라볼 것이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늘 실패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직으로 24시로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빌리포스 3장 12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그분에게 잡혀있어요. 그럼 나도 그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한 거 있죠. 사실 주님의 마지막 선포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 가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첫째 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근본 저주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계속되는 문제 고통 실패 이 세 가지 에서 결국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해방된 거 모르면요 십자가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 모르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세 가지 죄의 저주에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난 그 속에서 망하고 그 속에서 저주받고 살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죄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첫인생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던 원죄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부터 배운다니까요. 욕심부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거부터 배운다니까요. 그 다음 에요.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손 삼사도 망할 거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그 원죄 내가 짓지 않은 그 가문의 조죽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 모르면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 사는 게 저주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면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가 뭐예요? 사단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만드는 저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첫 인생 아담을 무너뜨렸던 자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치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온 세상 다 거짓말이다. 늘 속고 속이고 살아야 되는 세상 이라. 여러분 그 사단 도적질 한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상관없이 계속 인생을 도적질 한다. 그리고 인생을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타락한 권력 거짓말 도둑질 욕심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거든. 여러분요. 끝없는 거짓말이 세상 속에 되고 있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사람들은 계속 인생 도둑질 하고 살아. 어디서 나오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학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에서 이 마귀의 일을 인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인별하러 오셨다. 그래 우리는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를 붙잡고 싸워 승리할 자가 된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짓눌려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주가 뭡니까? 그러다가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 지옥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잡으세요.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저주가 영원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다면 두 번째 입니다. 이제는 속지 말고 십자가의 그 능력 붙잡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패배자 루저의 인생을 살지 말고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십자가로 해방받았으니까 절대로 실수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고통하는 그 문제가 너무 오래된 상처와 습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바로 이 문제도 이 실패도 끝냈다는 사실을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소 4장 15절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양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가난도 아시고 우리의 연양함을 채우라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긍률하심을 잊고 주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연양한 것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 때를 따라 주실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요. 기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친구가 술을 되게 취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 예배 오던 친구가 예배 안 나타나요. 너 왜 계속 예배 안 오냐. 사람들이 다 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말이요. 패스터리 외에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술 먹고 술 취한 모습으로 오면 다 이러면서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계속 넘어진다. 네가 넘어지는 게 정상이다. 얼마나 오래된 문제냐. 네가 이미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거다. 네 뇌에 네 모든 몸에 이미 다 이미 다 자리를 잡아버렸다.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 네가 아프면 그 아픈 모습을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넘어졌다. 아파서 또 넘어진 건데 그러면 그때 준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약이 뭐냐. 너한테 너에게 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약이 필요하지 않냐. 사람들 보기 싫으면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나가라. 아니 다른 사람이 네 인생 살아주냐. 그리고 우회하지 마라.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울더라고요. 결국 회복됐어요. 마약에서 빠져나오고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 결국은 넘어진 자들이 넘어지러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세요. 뭔지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을 준비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새 생명을 준비했던 거예요. 다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문제 뒤에 문제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의 손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문제만 보지만 그 문제 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 다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험거리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뭡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래들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흑암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미션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 흑암의 배경을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상시에 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걸 누리는 방법이 삼원을 해요. 평상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해서 말씀 기도 전도 그 흐름 을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말씀은 여러분의 계속 힘을 줄 겁니다. 말씀은 계속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말씀은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말씀을 녹취를 하세요.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녹취를 해보면 그게 더 깊이 가긴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될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내 기준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그 인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정말 나를 통해 살아날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만남 속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 가지를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평상시에 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집중 21가지 포인트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정확히 천명, 소명, 사명 깨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로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 21가지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공자의 삶의 포인트고 그게 세상을 살릴 서밋의 삶의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입니다. 그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늘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더 이상 연약하고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은 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예요. 그게 납니다. 빨리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 찾아다녀요. 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보려고 돈 찾아 다녀요. 어떻게 하면 성공 해보려고 성공 찾아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복잡고 주님 바라고 가면요. 돈도 명예도 여러분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봐보세요. 그게 따라온 겁니다. 그거를 따라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으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진짜 십자가 제대로 깨달으면 다 가진 자라.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진 자라. 하나님은 주신 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나의 탤런트 나의 소유 다 주의 것이예요. 그분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눈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영의 눈으로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으로 봐보세요. 그 작은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드려서 그게 죽게 쓰여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성경에 어린아이가 가진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모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에 나도 돈 많이 벌어갖고 크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할 날이 올 거야 이러고 있어요.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아주 믿음의 말 같은데 사실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때 가서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는 오천명을 모이고 칠천명을 먹여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현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지역들 하나님의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사람을 치유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요 계속 내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날아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안에 지금 네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뭔가 문이 열리고 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거든. 그거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 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직장의 동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던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함을 받을 거라 그러면서요 조용히 내 현장에서 정말 말숨운동 할 수 있는 이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요 기도만 했는데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요. 제자 나를 정말로 주민 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말숨운동 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시작해도 된다니까요. 마태공은 18장 19절 20절 에 뭐라 하시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세요. 그 다음 구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세요. 그럼 내가 한 사람만 만나도 두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가 치유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일 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될 겁니다.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열방의 열방의 재물도 너희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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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십자가 붙잡은 순간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안의 크리스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크리스도 사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명히 크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꿀 것이다. 마귀가 엄한 짓 당해갖고 내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고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날 항복하고 에이씨 내 포기한다고 떠나가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시대를 살리는 237개국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237개국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